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슈퍼차저에 자홍차 극장 및 식당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. 곧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이게 되면 맷도날들처럼 수입 창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슈퍼차저가 기존의 슈퍼차저 비용 플러스 추가 비용으로 식당 극장 등 또 다른 수입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건축 심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.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또 다른 EPS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테슬라는 수입 창출 분야가 많습니다. 이 슈퍼차저 그리고 테슬라 보호, 노보 택시, FST, 베타 이런 수입 창출이 많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엄청난 수입이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. 테슬라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